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발효 반찬 가게 창업교실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한 30cm 정도 되겠네 이거 한 50cm 아니면 1m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자로 이렇게 딱 거리를 재게 되면 정확하게 32cm 31cm 이런 식으로 줄자로 재게 되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와가지고 나 머물면 좋아요.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림잡아.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나 매웅 맵고 얼큰한 게 좋아. 그럼 요거 요거 드세요. 나는 이게 좋아. 저거 드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방금처럼 줄자 거리를 갖다가 눈으로 대충 어림침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줄자를 재게 되면 정확한 거리가 나오듯이 손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을 권할 때 그분한테 이제 줄자를 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줄자가 얼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자를 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자를 재고 그게 아니고 그분의 생년월일, 몇 년도, 매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를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필요한 발효 음식이 발효 반찬이 뭐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도 줄자로 정확하게 잰 것처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오늘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 이제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거의 한 7, 8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 이제 나 돈 좀 벌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스마트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컴퓨터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폭망을 했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이걸 어차피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만들 때 이제 거의 한 7년, 8년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는 저희들께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쉽게 금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걸 이제 어디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발효, 반찬, 가게를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저희들이 판매하려고 합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지금 말 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대충 말하면 한 100만 원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들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발효, 반찬, 가게를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것도 물론 판매를 해야 되지만 교육을 해야 되죠. 그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든 다 알고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옹용을 하고 아까 줄자 재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척정을 하는가 그 사용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육이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업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 이것도 물론 다 사용할 줄도 알고 뭐 또 오만가 때만가 이제 다른 걸 다 배우게 되죠. 이제 그게 발효, 반찬, 가게를 창업하는 사람들의 기본 조건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따로 뭐 프랜차이즈 돈을 받고 이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회사 뭐 저희들 직원 해봤자 꼴랑 3명밖에 이렇게 없거든요. 제 이제 황새란 박사, 집사람하고 제 딸하고 뭐 이렇게 이제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다 관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를 여러분들이 한 대 해도 따로 뭐 돈을 받고 이런 건 할 이제 저희들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받으면 그만한 이제 그걸 치러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육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는 거죠. 특히 교육은 요즘은 이제 줌, 이제 인터넷으로 교육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을 잘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걸 척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오늘 제가 한번 맛보기로 예고편이죠. 시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든 이제 줄자를 재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제 그 재려고 그러면 이제 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줄자가 바로 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게가 왔어요. 이제 오면 이제 나 어떤 바로 반찬을 먹으면 좋아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일단 뭐 남자다. 그 다음에 양력으로 생일이 몇 년도, 매월, 며칠, 12월, 9일 그 다음에 태어난 시까지 하면 더 정확하죠. 이렇게 이제 딱 치게 되면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깜짝 놀라죠. 이 뭐야 한 자도 아는 자가 없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글자는요. 자 제가 이게 얼마나 이제 쉽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는 아니까 쉽고 나는 모르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발효 반찬, 발효 반찬 가게라는 새로운 여러분들이 업종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 반찬 가게가 아니고 발효 반찬 가게라는 이제 틈새 시장의 업종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이 정도 공부도 안 하고 이 정도 실력도 없이 여러분이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저는 무모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기 전에 최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 중에서 이 파트 공부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쉽게 돼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아까 몇 년도 매를 며칠 딱 태어나게 되면 이제 요 글자가 나오게 돼요.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주, 팔자 막 그런 건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요 끝은 우리에 요 동영상 끝은 우리에 제가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억수로 많습니다. 뭐 한 100개도 넘어요. 그래 그거 중에서 뭐 한 두 개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한 두 개 정도 연결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맛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게 이제 사주, 팔자인데 요게 가만히 보면 우에서 쓰는 글자 있잖아요. 요 우에 쓰는 글자 이거는요. 아무리 말아봤자 열 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 우리가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갑, 얼, 병, 경, 우,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열 자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밑에서 쓰는 글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요렇게 들어봤는데 밑에서 쓰는 글자 열두 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사주, 팔자 체질을 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발효 음식을 먹으면 좋으냐 그걸 여러분들이 보려고 그러면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너는 이런 검은 콩 콩으로 된 발효 반찬이 좋아 너는 이렇게 생강으로 된 발효 반찬이 좋아 너는 이런 이런 발효 반찬이 좋아 이런 나물이 좋아 이렇게 이제 이런 장아치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요게 바로 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 사용되는 글자는 우에서 쓰는 글자 열 자 밑에서 쓰는 글자 열두 자 총 스물 두 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억수로 많고 이 밑에도 태어난 연이거든요. 여기도 억수로 많고 여기도 태어난 달이거든요. 이번 달에 네가 뭐 먹으면 좋아 올해 네가 뭐 먹으면 좋아 까지 사실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글자도 계속 되풀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에서 쓰는 글자 열 자 밑에서 쓰는 글자 열두 자 그래서 열 자하고 열두 자가 계속 되풀이 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한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기 발효 반찬 가게를 하려 할 때 이 정도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걸 보고 나는 올해 이번 달에 나는 이런 이런 발효 반찬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알고 또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막 유별나게 우리가 요란한 음식들 별난 음식들 이런 걸 안 먹더라도 우리 주변에 흘이 있는 그런 식재료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맞춤식으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음식을 손님들한테 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은 국을 한번 믿어보고 발효 반찬 한 개라도 사가지고 가서 먹어보면 실제로 속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교육 또 내지 이런 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 반찬 가게를 할 때 여러분들이 큰 대류변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어리어리하게 해가지고 아주 목 좋은 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뒷골목으로 가고 그리고 2층, 3층으로 가더라도 손님들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이걸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막 가까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1년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두 번 말이 일주일에 두 번이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예습과 복습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두 번 하기 위해서 예습 이틀, 복습 이틀 그럼 일주일에 6일에 그러면 한 일요일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쉬어야 되죠. 교회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하루는 쉰다 그래도 일주일에 6일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를 1년 정도를 여러분들 하게 되면 어떤 음식이든지 아 이거는 목기운을 가진 거다. 이거는 화기운을 가진 거다. 이거는 토, 금, 기운을 수기운을 가진 음식이다. 이 사람 이 사람을 봤어요. 이거 딱 보니까 제가 한 번 실제 풀이하는 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손님이 손님으로 저한테 왔다. 그러면 이분이 물어봅니다. 저는 무슨 발효 음식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뚝대고 여러분들이 마진 좋은 거 이거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손님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바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 감목 목 이게 당신입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근데 당신이 언제 태어났느냐 자월 자월이면 11월달 12월달 이렇게 한겨울을 이야기하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감목 나무예요. 당신은 겨울에 태어난 나문데 가만히 우에 보니까 임수계수 겨울에 임수계수는 눈보랍니다. 눈보라 그 옆에 같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벌써 감목이 두 개라는 거는 나무가 여러 개다. 이렇게 울창한 숲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울창한 숲에 겨울에 울창한 숲에 임수계수 눈보라가 차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어떻겠습니까? 추워 죽겠죠. 추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얼어가지고 꽁꽁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럼 이분이 너 뭐 먹으면 전 뭐 먹으면 좋아요. 당연히 뜨뜻한 게 좋죠. 드신 음식들 그다음에 매운 음식들 이런 걸 당신은 드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반찬 몇 가지를 권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여름에 왔다 그래도 여름에도 화기운을 가진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왔다 그래도 겨울철에 나는 겨울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화기운을 가진 반찬들이 있습니다. 봄에 왔다 그래도 봄에 나는 치철에 나는 그런 음식들 중에서 화기운을 가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에 예를 들어서 봄에 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 중에서 화기운을 가진 음식 한 4, 5가지 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여름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화기운을 가진 음식 4, 5가지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가을도 마찬가지고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 일반 반찬 가게에서는 반찬 종류가 많아야 돼요. 반찬 종류가 많아야지 손님들이 폭넓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찬 종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통 장아치류 장류 간장 된장 밑반찬들 이렇게 기본 목기운 우리가 반찬 종류 해봤자 사실은 다섯 종류밖에 없습니다. 목기운을 가진 반찬 화기운을 가진 반찬 토기운을 가진 반찬 금기운을 가진 반찬 수기운을 가진 반찬 그러면 각각 기운을 가진 반찬 한 네다섯 가지 그러면 그거 다 합해봤자 스물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물가지에서 한 스물다섯 가지 정도 그리고 기본 밑반찬들 장류들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한 이거 한 서른 종류만 하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봄에 나는 것 중에서 한 서른 종류 여름에는 여름에 나는 것 중에서 서른 종류 가을이면 가을에 나는 것 서른 종류 겨울이면 겨울에 나는 것 서른 종류만 만들면 얼마든지 돌아간다. 그리고 손님들이 원하는 이런 걸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체질 해봤자 저희들이 48자 가지고 체질 뽑게 되면 실제 체질 4개밖에 안 나와요. 봄 체질 여름체질 가을체질 겨울체질 4개밖에 안 나오니까 체질로 반찬을 한 5가지 정도를 분류하더라도 실제 20가지 정도만 하면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급을 가집니다. 이거 발효 반찬 다 만들어 놓고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손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 이게 다 재고가 되고 어쩌고 어쩌고 여러분들 그런 불안 같은 걸 가져줄 수가 있잖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발효반찬의 특징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맛있어집니다. 발효라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그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맛이 깊어지고 맛이 더 좋아져요. 이게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효반찬 만들어 놓고 그걸 1년 뒤에 먹고 2년 뒤에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깨끗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이렇게 봄에 만들어 놨는데 겨울까지 가고 그런 반찬은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면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발효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미생물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저희들 판매하는 유원프레스균 여러분들이 이거 구매하려고 그러면 여기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저희들이 전화 받기가 편하고 오전에는 좀 바빠요. 지금처럼 동영상도 만들고 일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어떨 때는 전화 같은 걸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종자군이 있어야 되죠. 이 발효종자군으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음식들이 발효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락이 걸려버려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냉장고에 넣어놓게 되면 반찬을 하려고 하면 냉장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게 되면 온도가 5도 이하로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발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어지지가 않고 이어지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오히려 맛을 더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놓은 걸 오늘 판다. 발효할 여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드는 걸 한 일주일 있다가 판다. 이러면 오히려 맛이 더 부드럽고 깊어지죠. 손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사가지고 집에 들고 가가지고 한 며칠 놔두게 되면 처음에 가져왔을 때보다는 며칠 뒤에 훨씬 또 맛이 조금 발효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먹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안 팔린다 뭐 어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류가 그렇게 안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체질별로 해가지고 목기용 가진 거 4,5가지 화기용 가진 거 4,5가지 토, 금, 수, 기용 가진 거 4,5가지 한 30가지 정도만 그 지철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맨날 발효 반찬만 먹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자기 밥상에 발효 반찬을 한두 가지 정도는 끼우자. 그러면 그걸 끼워가지고 먹게 되면 그게 내 속으로 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속에서 편안하게 버블을 재가지고 소화 흡수되고 똥 놓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그것입니다. 그런 거다 보니까 오히려 텀셋 시장에서 뒷굴목에서 그리고 또 가게가 5평 정도로 굉장히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반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딱 특색 만들어 놓으면 그게 며칠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발효 반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심지어 우리 장아찌 같은 거 1년 정도 놔둬도 아삭하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1년 놔두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고 더 소화도 잘 되고 오히려 더 흡수하는 것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아무 때나 먹는 것보다는 또 거리를 잴 때 눈짐작으로 하는 것보다는 줄자로 재듯이 사람이 나 뭐 먹어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체질이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뜨뜻한 걸 드세요. 이렇게 시원한 걸 드세요. 이렇게 매운 걸 조금 드셔줘야 됩니다. 다른 반찬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먹더라도 이런 거는 같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손님들한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손님이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면 여러분 말이 맞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러면 속도 편안하고 똥도 잘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늘 그럽니다. 손님들이 와서 직접 사고 어쩌고 그거는 한두 번만 오면 되는 거고 실제 판매는 주문 선주문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선주문을 받아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발효반찬 해봤자 종료가 몇 종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선주문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분을 택배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가까우면 여러분이 배달을 하면 되는 거죠. 요즘 이거 뭡니까 오토바이나 돈 얼마 안 압니다. 요즘 배달 하는데 돈 얼마 안 줘요. 요즘 배달 오토바이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돈 드리고 배달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배달을 하면 가족들이 일주일 정도를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주일 걸 선주문을 받아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서로가 좋다. 이렇게 저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태어난 연월 1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쉬우면 누구라 다 하겠죠. 이것만 가지고 기본 체질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대운에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해 올해가 뭐냐 그리고 이번 달 이번 달 운이 뭐냐 따라가지고 너는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또 달라집니다. 약간씩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디테일이라고 그러죠. 이거 언제 다 공부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만이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특색이 있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차리는 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뭐고 또 주변에 가족들 주고 또 친척들 주고 또 아는 사람들 한번 주보고 1년 동안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가게는 1년 뒤에 체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1년 뒤에 하면 안 돼요. 가게 차리는 그때부터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 받아야 되죠. 음식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담해야 되죠. 많은 게 있어야 상담을 하죠. 그래서 공부는 지금 해야 돼요. 공부는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미리 하고 공부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한테 실험을 해보고 또 가족들한테 실험을 해보고 좋으면 아유 진짜네 이러면 이제 가게는 1년 뒤에 체리는 거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게 체려놓고 뭐 하려고 하면 공부 할래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달에 월세 이런 게 금방금방 다가오거든요. 날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뭐 뭐 해야 돼 하는 거는 줄자 제듯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끄퉁무리 제가 실제로 강의했던 거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한 두 개 정도 턱 눌리면 바로 링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